베이비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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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w I'm new 베이비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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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월 첫째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 1회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 인기가요 차트 음원 점수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선미의 가시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 어떡해요 아 저 진짜 어떡하냐 우와 고마워요 진짜 우리 완전 우리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 어떡해 엄마 아빠 나 상 받았어 우리 메이커스 식구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좋은 음악 주신 저 블랙 레이블 차곡가 오빠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안무팀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멋진 무대 꾸며주셔서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 오늘 레드벨벳의 조이씨와 위키미키 유정씨가 스페셜 MC를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? 오랜만에 이렇게 가수분들 무대를 보니까 저희 레드벨벳 또 빨리 컴백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페셜 MC로 와보니까 더 투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영씨 다음 주에는 어떤가요? 내 안에 인기가요 우리랑 함께가요 안녕 안녕 정성아 어? 어디 갔지? 어 내 핸드폰 없어졌어 야 내 핸드폰 가져간 사람 아 우리가 속이는 거구나 가능성은 조금 있네 진짜 어려워 아 어디 갔어 또 자꾸 여길 밖을 나가려고 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몰라 뭐야 나 속인 거야? 아 이거 완전 사위꾼들이래 쟤 다음날 날 Jupiter 날 quarrel해 날 것 같니다 날이 날이 날아오른 날 날이 날이 날 수 있습니다 날이 날에 날 잡고 날이 날 수 있는 날 날이 날아오른 날